아 길 차이 4 이제 더 이상 가성비를 논하지 마십시오 4 버스 뷰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키어 타임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공이 하나 빠진 줄 알았어요 4 뭐 있잖아 더 이상 가성비를 도나지 말라 사실 요즘 워낙 비싼 기타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 좀 이제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4 거기다 저희가 콜트를 좀 오랜만에 하는 거기도 하고 가성비의 화신이죠 어떤 브랜드도 홀트의 가성비를 따라가기는 정말 쉽지 않은 정말 이거 뭐 나무를 어디서 그냥 무료로 받아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나 그러니까 이게 원가가 되나 싶을 정도로 항상 가격을 굉장히 싸게 출시를 하는 브랜드인데 지금도 가격이 거의 안올랐어요 다른 브랜드들이 뭐 10% 20% 막 많게는 막 몇 10% 까지 올리는 동안에 지금 콜트 G200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콜트 G200 제가 이제 예전에 콜트 첫 기타를 쳤을 때 그게 제가 고 1 때니까 15년 전이란 말이에요? 15년 전이래? 25년 전이래 15년 전이래 15년 전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25년 전이라고? 잠깐만 24년 전인데 와 충격적이네 하여튼 그때 당시에도 콜트 S 시리즈가 제가 30만원 주고 산 걸로 기억해요 29만 9천원인가 그런거죠 근데 아직도 물론 라인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그 가격대에 30만원이라는 가격에 그 입문용 기타를 살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콜트의 가성비는 어 콜트 G200 SP 모델을 저희가 작년에 했었는데 그때 스쿼드 70점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이 스쿼드의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게 사운드 19 가성비 19 사운드 만점 20점인줄 편의성 16 디자인 16 편하기도 편하고 디자인 뭐 괜찮고 뭐 해서 70점이 나왔어요 이 가격에 70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저력인거죠 선생님은 그때 이제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할일 없을 때 딱 기타 사가지고 한번 쳐보기 좋다 해서 동계 입문용 기타 저는 스페셜 가성비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리고 G250 29만 9천원 야 대단하다 진짜 진짜 대단해 G250이 70점 나왔어요 이것도 18, 19, 16, 16, 20, 20, 16, 15 이렇게 나왔고요 그냥 이거 4 갓성비 뭐 그리고 G260 CS 이건 8.5, 8.5 이건 스쿼드 전이었고요 그리고 E80 G280 셀렉트 모델이 있었어요 G280 56만원짜리였고요 이건 사운드가 25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스쿼드 점수는 76.5가 나왔습니다 25, 18, 17, 17, 25, 18, 16, 17 이렇게 나왔어요 국민기타로 셀렉트 엔트리 살짝 무리하시죠? 저희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줬던 G280 있었고요 G290 FAT 8.5, 8.5 이거 2019년도에 했고요 그리고 G290 FAT 2 모델 69만원 이건 76.5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G는 거절하는 뜻입니다 거절하는 뜻? 선생님이 쓰다 동생 물려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쓰다 보면 동생 물려주기 싫걸요 이렇게 드렸습니다 G290 리미티드 모델이 98.5 G300 프로가 76만원 이거는 근데 이제 가성비가 좀 떨어지고 사운드도 오히려 뭐 E80보다 더 낮다라는 평가를 받진 못했어요 그래서 71.5 갑자기 점수가 좀 여기서 낮아졌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콜트의 매력이 터지는 포인트는 가성비가 딱 느껴지는 한 50만원 정도 거기가 이제 콜트가 그냥 거의 뭐 전세계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그런 가격 영역대고요 거기가 좀 넘어가면은 이제 아이엠 어쿠스틱 기타에서 200, 300만원대의 그런 플래그십 모델들은 오히려 평가가 좋은데 콜트가 좀 약한 영역대가 이 한 70만원에서부터 200만원까지 여기가 굉장히 이 중가 때가 약해요 약해요 왜냐면 그 중가 때를 살거면 콜트를 안 사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엔트리 아니면 콜트의 컨셉트카 같아요 플래그십 모델 아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 중간에 이 약한 허리 이 가는 허리를 채우는게 콜트의 좀 지상과제가 아닌가 미드필더가 약하면 안되는 미드필더가 약해요 공격 수비 굉장히 짱짱한데 뭐 지금 뭐 스트라이커 엄청나고 골키퍼 든든한데 미드필더가 좀 없습니다 중원이 텅텅 비어 있어요 자 오늘은 G200입니다 G200 32만원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인 인도네시아구요 전장은 97.5cm 무게는 3.43kg 무게는 45플러스 2mm 좀 두툼하게 나왔어요 시이프레띠뜨레는 76mm고요 오늘 저희가 하는 기타 색상이 파스텔핑크거든요 파핑 잘 보시면 약간 핑크끼가 돌아요 그렇죠 되게 뭐랄까 그 분홍 느낌이 여기 화면에서는 꽤 분홍분홍한데 여기서 봤을 때는 되게 연해서 약간 내가 눈이 침침한가 싶은 화이트 침침 화이트 파스텔핑크 그리고 파스텔 스카이블루가 있고 블랙이 있습니다 여기 핑크가 조금만 더 핑크색을 더 섞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만큼 연합니다 파스텔핑크고요 바디 포플라 넥은 하드메이플 사용하고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콜트 스태거드 락킹 튜너가 들어가 있어요 너트는 42mm 하토바 지판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율이 240mm 스케일 길이가 648mm 프레스는 22프레까지 있고요 콜트 파워 사운드 험씽씽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어서 역시나 인문자에게 아주 좋은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파이브웨이 픽업 셀렉터 식스포인트 빈티지 트레몰로 브릿지가 올라가 있는 모델입니다 이 식스포인트를 집어넣었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 볼게요 펜더운 트윈 리버러브고요 아 왜 이렇게 이렇게 인문용 기타를 잘 치지 아 큰일인데 이거 이게 막 깁슨 익스플로러나 진짜 이런거 치면 진짜 어우 힘들어요 인문용 기타는 착각기네요 그쵸 굿 미들 피클이군 어 아 미들하고 홈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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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샬로 바꿔 보겠습니다. 쨍쨍하네. 최대한 더 맞춰볼까요? 맞추고 볼륨을 마스터로 올리는 걸로. 마샬로 바꿔 보겠습니다. 마샬로 바꿔 보겠습니다. 마샬로 바꿔 보겠습니다. 마샬로 바꿔 보겠습니다. 헌버커고요. 이 헌버커는 파워 밸런스보다는 EQ 밸런스가 좋네요. 아주 중음도 딱 있고 좋네요. 마샬로 바꿔 보겠습니다. 마샬로 바꿔 보겠습니다. 마샬로 바꿔 보겠습니다. 마샬로 바꿔 보겠습니다. 아 이야 좋다 레드락 레드락의 헌버커 야 으 으 으 으 야 이 좋대 어 좋습니다 마셜 게이 한번 들어볼까요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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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입니다 어 좋네요 어 뭐 입문용 기타의 그런 특유의 어떤 뭐랄까 꺾을 꺾으란 그런 느낌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역시 뭐 가성비로는 최고의 사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 공관계를 좀 넣어서 으 으 으 으 으 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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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부담 없죠. 네 부담없어요 이게 보면은 그 사운드가 엄청 디테일하고 재료가 많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딱 쳤을 때 저 펜더 앰프 같은 경우에는 펜더 클린톤을 들었을 때 기타 픽업이 되게 델리케이트하고 좀 고급 기타로 갈수록 펜더 앰프에서 들었을 때 그 클린톤의 매력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재료가 별로 없다 보니까 펜더에다가 했을 때는 좀 너무 좀 뭐랄까 살짝 좀 너무 심플하죠? 소리가 너무 심플해 가벼운 소리가 나죠 너무 단순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가 좀 나는데 근데 펜더 클린톤을 제외하고는 마샬같이 이제 앰프빨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앰프의 사운드가 이런 톤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런 심플한 톤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개인 톤이나 이펙팅을 했을 때 이런 톤들도 나머지가 이 톤들을 조금 도와주면은 뭐 손색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렇게 굉장히 플레인한 앰프에 아주 심플한 클린톤을 쳤을 때는 아 입문용 기타구나 라는 느낌을 조금은 받을 수도 있다 조금 이렇게 얇고 라이트한 느낌이 나 얇고 그리고 사운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다채롭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되게 평면적이고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는 재료가 많지 않은 그런 사운드가 들리는데 우리가 뭐 이거를 트윈 리버버에 껴서 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똘똘에다 캬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티가 날 일도 거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무김밥인데 오징어 무침을 안 준 거야 너무 심플하지 김하고 밥만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이거 뭐지? 다른 게 있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충무김밥에서 밥만 준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주무쳐서 한번 들어보고 그것이요 자 okay 에이! 역시 소리가 좀 심플합니다 심플해서 마샬하고 잘 어울리네요 마샬이랑 좋아요 마샬이랑 공합이 좋고 이렇게 콜트의 G200 오랜만에 같이 들어봤고요 역시 입문용 초심장 기타로는 아주 훌륭한 사운드 퀄리티를 잘 보여줬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G100 하나씩 놔야지 네 그렇죠 G100 하나씩 놔줘 뭐 이렇게 조제가 없나? 네 스커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0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1 저는 사운드 19 가성비 19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69 평균 점수는 70 점입니다 결국에는 뭐 점수가 선생님은 1 올라가고 저는 1이 떨어졌지만 결과는 그때 G200 SP랑 똑같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 선생님 사운드를 하나 올렸어요 저는 가성비를 아니 디자인을 하나 내렸어요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핑크가 좀 더 농도가 짙은 핑크였으면 좋겠다 쉘 핑크 정도는 됐어야지 하나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너무 페일 핑크야 그거 있잖아요 약간 그 뭐 랍스터 과자인데 랍스터 약 0.0003 이렇게요 이렇게 첨가한 그런 느낌 핑크 이걸 보고 핑크라는 색상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나 뺐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뭐 다른 컬러들도 있으니까 이거 컬러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뭐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핑크가 굉장히 연합니다 자 이렇게 G200 같이 보셨고요 오늘은 콜트 스페셜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콜트 기타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콜트 G250 국민인문기타라고 불렸던 국민기타 G250 스펙트럼 모델입니다 G250인데 저거네요 쌍엄이네요 쌍엄입니다 쌍엄 콜트의 알리코 5마그넨 험험 세트가 들어가 있는 스펙트럼 G250을 39만원에 이번에 또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G300으로 가면은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G300라우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챔버드 아프리카 마우가니가 사용되어 있고요 92만원이에요 가격이 상당히 나가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G300 글램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거는 96만원 역시 비싼 가격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싼거 두개 비싼거 두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전입가격 점입가격 약간 점입가격 점입가격 이런 얘기죠 오늘은 G200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엔 G250 스펙트럼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꾹꾹꾹 이렇게 구독을 보내주세요 description 구독 weddings 쁘고text 좋아요 구독하기 틀 뻥 U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